여긴 물이 이렇게 많다고? 나같은 사람 진짜 힘들겠다 사람 많네 이거 봐 사람 많다 오늘 꽉 찼어 비수기 때는 뭐 굳이 와야 되나 싶어서 안 왔었는데 어떻게 저 부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 남은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파리차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 구글 지도로 봤는데 홀마다 물을 끼고 있더라고요 홀마다 우리 또 동반자 젊은 부부들이 오고 있네요 나도 노란 바지 입고 왔을 때 우리도 커플 신문여행이야 뭐야 고마워 list 시간면서 소리되는 건 뭐지? 한마디로 나를 무시했다는거지 야 팀 6명 만나서 지금 심란하게 됐습니다 점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좋다 구질 좋은데 어? 구질이 좋아 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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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다 노책이긴 한데 잘 나갔습니다 오 올렸니? 어 나이스 머리 딱 맞아서 깨끗은 나왔다 어 굿샷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스 일단 첫번째 올이 해저드가 중간에 두개가 있습니다 처음엔 드라이버 길게 치면 빠지고 또 그거 넘어서 한번에 공략이 쉽지 않아가지고 저는 끊어왔습니다 아 근데 저 선수는 투혼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투혼이야? 아 어머니 아니더라도 하여튼 세컨샷에 거기까지 온거 아냐 오 오 11이글 오케이 오 오 오 랄라 야 여보 살짝 건드리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? 톡 오 잘했어 ASS 잘했어 오 들어간다 오 아 네네 아 어우 오케이 올거야 아 σω길 줬구나 이즈 이렇게 보면 안굴르시고 오케이 오케 내리막인데는 잘 안고르구 좋았어! 나이스 인! 나이스 인! 몇번에 온거야 다? 그냥 파했어 그러지 나이스 파! 나이스 파! 아니 덜 봤어 참나야 죽겠다 나이스 인! 바람 여보 137 137? 끝! 끝! 굿샷! 오! 오 굿샷! 오 들어가는거 아냐? 오! 이야 거의 들어갈뻔했어 가슬리 아! 잘 죽었다 아! 깠다 깠어 괜찮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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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에! 부드럽게 자신있게 헤드부터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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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른쪽으로 가서 여보 오른쪽으로 가서 오늘 못 시킨거야 어프로치 한번 멋있게 보여줘 다진 하이씨 최강 오! 나이스! 어! 스킰 좀 먹어줬어 좀더 박아 발로 좋으다 라이스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 이리 와 오케이 오케이 어디 퍼팅입니다 아이고 약힌 것 같아 라이스 파 다들 어 잠깐 기다려 10초간 우리 앞자로 6명이 치고 있어서 하나 건너 뛰었습니다 여보 왼쪽 보고 쳐 오늘 건너 뛴 세 번째 샷입니다 구샷 오 아니 소리가 상쾌한데 소리가 고반발 고반발 조금 만벌 또 볼 때 그늘질하고 우산까지 받치는 바람에 화면이 가리고 있습니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파 죽인다 죽여 스스로 나이스 죽여 어디 갔지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버림해 아우 아 아 뭐 하하하 그러면 수학 꺼났네 어때 아니면 드라이버 칠 때 바깥든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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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퍼팅입니다 버디 퍼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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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아줌마들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서 아무 생각 없다가 왼쪽 도그레고 허리인데요 캐디는 계속 완원 완원 하고 있습니다 완원은 불가고 오 드라이빙 아이언 아 그쪽으로 치면 좀 남겠는데 15 오 우와 대박 아니 그쪽으로 갔으면 완원이면 그린에서 막 씩씩거리고 막 했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하다 너무 평온해 근처도 못 갔나 보다 후반전 돌입했습니다 무난하게 후반전 돌입했는데 둘러보면 전부 캐디입니다 아 참 전부 카트입니다 카트 꼭 한국골프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홀마다 두팀씩 있습니다 홀마다 오 좋다 좋아 좋아 아 슬라이스 안나고 살짝 여보 좀더 왼쪽 보면 돼 여기는 그린이 굉장히 어렵네 2홀은 아우 좋다 아우 스톱 아 이게 약간 넘어갔다 이게 진짜 이거 그린에 세우기가 힘들어 좋아 잘 쳤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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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진짜 잘 쳤다 우와 와 우와 우아 아 야 오빠하는 거 봤지 거리만 신경써 잘 쳤어 좀 방향이 확실하게 틀어 졌었던 거야 땡그랑 나이씽 이제 공 좀 같이 칠만 나는데 어 칠만 나 이제 아 채를 부러뜨리고 싶었지 어 조금 잡다 아까비 아 아 아